권하면서 오늘 아이오라드 튜토리얼 빌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오라드도 제가 좋아하는 이 핑크색이에요. 이 핑크색으로 네모로 캡쳐를 해줍니다. 그러면서 교수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화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 보통 튜토리얼 만들려면 또 블러처리가 있어요. 그래서 마스킹 기능으로 마스킹 기능으로 안 보이게 처리를 해줍니다. 개인정보 그리고 텍스트를 AI 보이스 음성으로 자동 생성을 해서 이멀시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합니다. 안에만 내용이 캡쳐가 되고요. 그리고 요것도 알겠습니다.